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표관리 및 결산관리 마지막 부분 챕터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전산세무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회계급수는 대체적으로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럼 11번째 챕터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부분이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부분이 있어서 단원평가는 뒤로 빼서 하나의 강좌로 다시 구성을 해드릴게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 한꺼번에 다 진행할 거라서 지금 교재 몇 페이지부터 전산세무 2급, 퍼펙트 전산세무 2급 교재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 하실 때 정액법으로 강가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평가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셔서 회계 처리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계 처리 부분에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회계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걸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그럼 아무 때나 내가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비교 가능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재무제표는 사실상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이게 매번 바꾸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A로 했다가 B로, B로 했다가 C로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나 신뢰성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부분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처리를 바꾸는 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 변화 또는 새로운 정부 입수에 따라서 과거부터 적용해 오고 있었던 회계 처리 방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우리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 적합하여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회계 처리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걸 회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련 법규 개정이 있거나 새로 회계 정책을 적용해서 우리 작성된 재무제표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무엇하겠다? 변경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바꾸고 싶대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이미 변경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회계 변경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회계 변경에 대한 종류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회계 변경에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얘기를 해요. 정당한 사유. 그럼 첫 번째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 합병을 하였다. 사업부를 신설했다.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사업의 양수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 앞에 썼던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었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면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면 사실상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목적적합해야 된다. 또는 신뢰성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공되고 있는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왜곡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서 이런 사건이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주고 있고 그리고 총자산이나 또는 매출액이라든지 제품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처리 정책을 적용할 경우 제공되는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라면 당연히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병의 한 예를 든다라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C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A하고 B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면 우리 회계 처리 방법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A가 진행하고 있던 방법을 인수합병한 B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전자회사이고 B라는 회사는 현재 건설의 회사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봐도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던 걸 건설업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회계 처리 방법에 추가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제공되는 재무제표의 우리 매출의 금액에 왜곡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 방법이 방법으로 무엇하겠다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면 이거 또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종업종에는 유사한 부분으로 간다라고 제가 아까 유사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그냥 쭉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그 부분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지금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면 바꿔야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은 자, 세 번째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기존의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회계 변경이 나타난다라면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 자,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놓고 보니 자, 3번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3번은 여러분 회계 기준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제정되거나 개정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3번에 있는 부분을 빼고는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는 사유 때문에 회계 변경이 일어난다라면 그게 정말 정당한 거냐라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성 입증이라는 것도 사실 과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자, 회계 변경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 자, 회계 변경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세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희요. 기존에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을 했었는데 우리 후입선출법을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후입선출법을 하고 있었는데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뭐 다른 방법 바꾸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럼 세법이 개정됐다라고 해서 우리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정당한 변경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 자주 내는 부분이거든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계의 기준은 회계이고 세법의 기준은 세법이다. 두 개를 무엇하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시고 결산이 끝나서 세금 신고하러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법과 회계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 세무 조정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회계랑 세법이랑 동일시에서 움직인다라면 사실상 이런 세무 조정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 규정은 우리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했다라면 이 또한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익 조정이라는 얘기는 이익을 늘리거나 줄일 목적으로 회계 변경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1번, 2번에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글씨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중요성 판단에 따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돼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품질 보증 비용을 지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의 증대함에 따라 충당 부채 설정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 괜찮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거는 회계 변경이 아니에요.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계 변경이 뭔가 바꾸는 방법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 회계 변경이라는 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을 바꿨다. 내용 연수의 추정치가 바뀌었다. 우리 강가상각 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부분은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 1번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AS 관점이 있다. 근데 그 AS하는 관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발생하는 시점에 우리는 다 무엇하고 있다? 차변의 비용, 대변의 돈 나간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에 따라서 그 지출했던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우리 비용이 대응돼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충당부채를 설정해서 우리 무엇하겠다? 차변의 비용 쓰고 대변의 충당부채 써놨다가 뒤에 돈이 정말로 지출이 되면 충당부채 상계정리하고 돈 나가는 형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실제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의 대응이 회계 변경이냐 이 얘기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 추정을 하는 경우 우리 일단 하고 있었던 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방법을 이거로 갈게 라는 건 그냥 새로 도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변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회계 변경은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걸 초음평균법으로 바꾸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 정책의 변경과 우리 그 다음에 가면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앞에서 뭐가 있다. 회계 변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무슨 부분이요? 회계 정책 변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가면 회계 추정 변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회계자는 다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변경이 나오면 두 개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의 변경이에요. 방법. 자, 추정의 변경은 우리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관점. 추정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추정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바뀌었다. 강가상각을 하는데 내용연수의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잔종가치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정치가 바뀌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 걸 추정 변경이라고 하고 내가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후입선식으로 바꿨다. 그럼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 걸 정책 변경이라고 합니다. 정책 변경.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했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걸 말하며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무엇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처리를 무슨 법으로 하시면 된다? 소급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소급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정책 변경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 기말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 내가 전년도에 넘겨받은 기초 단기에 매입한 거 그리고 판매한 부분을 빼면 우린 남겨져 있는 기말이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기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수량의 여기에 누구를?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단가는 우리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가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초음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조사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으로 바뀌었다. 후입에서 선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 부분 그리고 육아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단가 산정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단가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우리 이동평균법, 초음평균법을 보통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동평균법에서 초음평균법으로 또는 초음평균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 방법을 변경하겠다. 그리고 표시통화를 바꾸겠다. 우리 표시통화라는 건 원하였을 때는 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외화표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US달러로 표시했던 걸 원화로 표시한다거나 원화로 표시했던 걸 US달러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의 표시통화에 대한 변경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이 있어요. 그럼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은 원가모형 원가모형은 취득 금액을 가지고 강가상각을 진행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 그게 원가모형이고요. 재평가모형은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시장에 가서 시가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금액을 장부에 계산하는 방법 그게 재평가모형이죠. 그래서 이 원가모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그럼 지금 보면 다 방법적인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 정책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회계 추정 변경은 또 누가 있느냐 회계 추정이라는 건 기업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정보 입수 등에 따라서 과거부터 적용하고 있었던 회계적 추정치가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를 새로이 변경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이 회계 추정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언제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요. 무슨 부분? 정책 변경은 회계에 정책의 변경이 있었어요. 정책의 변경은 회계 처리 방법을 무엇으로 가셔라? 소급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급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거부터 모두 다 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을 현재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면 과거과도 모두 다 바꿔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급이에요. 그럼 과거 재무제표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얘기고 추정 변경은 과거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전진이 뭐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걸 전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진적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면 과거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어가서 보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가 바뀌거나 또는 감가상각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가 바뀌었다. 이게 감가상각 방법 변경의 요것 때문에 무엇에 들어온다? 추정 변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걸 추정 변경이 아니라 정책 변경으로 봤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방법을 바꾸는 걸 정책 변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 무형 자산, 유형 자산의 상각 방법 변경을 자꾸 정책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추정. 그리고 감가상각 하실 때요.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이 사실상 내용 연수라든지 또는 잔종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종가치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각하지 않겠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각 대상 자산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상각 방법이 단순히 방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법에 적용돼서 계산하는 부분이 내용을 다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각 방법의 변경도 우리 추정 변경으로 본다. 잔종가치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얼마로 바뀝니다. 라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다 추정치죠. 자, 우리 채권에 대한 대손의 추정. 여러분 이건 뭘까요? 대손중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중당금 설정하실 때 내가 남겨져 있는 채권에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대손중당금 잔액을 빼서 설정했었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과 평가라는 부분도 우리 추정 변경해 들어온다. 우발부채에 대한 추정도 추정 변경이고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추정치도 우리 무엇이다? 추정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내가 기존에 어떻게 설정했었다. 5%만 설정을 했었다. 무슨 금액에? 판매 금액에. 근데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지금 AS 해보니 워낙에 제품의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추정치가 5%로 가지 않고 4%만 가도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해 됐을까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정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요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강가삼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에 속한다.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급법은 우리 앞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부분? 회계 변경은 두 가지의 변경이 있다. 무슨 변경?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과 관련된 건 소급법을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회계의 추정에 대한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단기 일괄 처리법은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안 쓰는 방법이구나. 네 안 써요. 그래서 미리 답을 알려드리려면 회계 처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건 두 가지만 씁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더라라고 한다라면 우린 회계 변경을 무엇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소급법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모두 다 고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누적 효과를 사실상 계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언제? 당기부터 당기 이후에 적용하는 전진적인 처리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회계 변경이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과 추정 회계 변경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면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굴 먼저 계산해라? 회계 정책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합니다. 회계 정책 변경이면 우리는 무슨 부분? 아 정책 변경에 의해서 소급 적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정 변경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 우린 정책 변경을 우선 적용한다. 그리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무엇을? 누적의 효과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럼 뭐로 간다?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지선도 문제 풀다 보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죠 여러분. 회계 처리 방법,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이 있는데 소급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변경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우리 무엇하겠다? 다 소급해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누적의 효과를 전기 2월 이익인여금에서 무엇하시고? 수정하시고. 여러분 이 글씨 보고 싶잖아요. 어디 가시면 된다?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시면 노마자 1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2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3번 자리가 있고 노마자 4번 자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노마자 1번 자리가 무엇이다?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갔더니 무슨 부분?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에 우리 전기 2월 미처분이겠네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겠죠?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가면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얼마? 그리고 중간배당금 중개했으면 중간배당금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회계의 변경 때문에 나와지는 부분을 기록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마자 1번 자리에 간다는 얘기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부분에 나는 영향을 주어서 무엇하겠다? 단기에 손이익과돼서 미처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바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인여금에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반영하여 무엇한다? 재적상하는 방법이 소급법이다. 그래서 누적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는 게 특집.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적효과가 무슨 부분? 과거 거부터 다 정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게 제가 선입선출법에서 호입선출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특징이 뭔가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겠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재고 자산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구입한 게 남겨진다. 호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매입한 걸 먼저 내보내고 과거께 계속 남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이었을 때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는 더 커져 있을 것이고 호입선출법은 작아져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뀌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 자산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차변에 있는 건 똑같아요. 대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재고 자산이 영향을 받죠. 그럼 그 부분이 2월 이익인여금에 영향을 둔다 안 둔다? 당연히 주겠죠 여러분 이익인여금이에요. 이해 됐을까요? 그거를 소급해서 다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 재무제표도 다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기와 단기를 무엇하는 상태? 비교하는 상태로 작성을 하네요. 그러면 전기도 선입이고 단기도 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입에서 후위로 바꾸면 우리 전기에는 선입이었는데 단기는 후위보였다. 그럼 비교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선입선취입법에서 후위보로 바뀌면 과거 거도 무엇하겠다? 우리 후위보로 다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누력 효과를 반영할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기과 단기과 비교 가능성에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되는 비교 가능성은 유지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과거까지 신고했던 건 무엇으로? 선입선출법으로 신고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후위보로 다 고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네가 작성했던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는 거는 맞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뢰성은 뭐가 될까요? 신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단점입니다. 소구법의 특징은? 당기 일괄 처리법은 글씨 그대로 갑니다. 우리 회계 변경에 의해서 나온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무엇하겠다? 당기에 일괄로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당의 연도 재무제표에 모두 다 반영하고 끝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기 일괄 처리법입니다. 그래서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회계 변경, 수정, 손익으로 손익 계산서에 계산하고 과거를 무엇하지 않겠다?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법이다. 그러면 과거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지켜지겠죠. 그래서 최고 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당기 손익에 모든 정보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저해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포괄주의에 충실하다는 특징은 있지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당기에 모두 다 반영하면 여러분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줘서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 거는 아예 손이 안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기에 모두 다 반영해버리니까 당기 손익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부분이 그대로 고수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당기 일괄 처리예요. 그래서 당기 일괄 처리는 우리 회계에서 회계 처리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다?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는 소급법과 전진법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급법은 무슨 부분? 회계 정책 변경에서 인정하는 거, 전진법은 회계 추정 변경에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전진법 볼게요. 과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말자. 지금 회계 변경이 일어난 처리 방법을 언제부터? 당기와 미래에 반영하고 끝내자. 그래서 당기, 당기 이후에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겠죠. 자, 이익 조작 가능성은 방지가 된다. 자, 그리고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또한 우리 무엇된다? 제고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우리 과거하고 우리 당의 연도하고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전진법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간단하면 과거에는 내가 상각의 방법을 정액법으로 했었다. 그런데 당기에 지금 적정하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정률법으로 상각 방법을 바꾸겠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는 있어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정액법과 정률법은 엄연히 상각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전체 강가상각 누계에게 변화는 없겠지만 아니, 이렇게 되면 전기와 단기를 무엇하는 우리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무엇된다? 떨어진다. 저해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뀌었을 때 금액의 차이를 또 봐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변경이 되면 금년도부터는 정률법을 상각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점 찾기도 어렵겠죠. 그게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 우리 반드시 기억합니다. 계속 물어보거든요, 시험. 이론 문제 푸시면. 자, 요약표 볼게요.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요약. 자, 소급법부터 볼게요. 소급법은 과거 거부터 다고 지적했어요. 그럼 일관성이 무엇된다? 강조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회계 변경 유적 효과를 이익익력임에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과거 재무제표 수정하느냐? 수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장점은 뭐다? 우리 지금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뀌었다. 그럼 과거 거도 후입으로 바뀔 거라고 했죠? 비교 가능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단점은 무엇이다? 전기분 재무제표도 그쳐야 되니 우리 신뢰성이 떨어지죠. 확정됐던 재무제표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소급법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어디에서 회계처리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회계 정책변경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단기 일괄처리법은요. 신뢰성과 포괄주의를 강조한다. 한꺼번에 모두자 정리해서 단기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신뢰성을 강조했으니까 우리 전기권은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에 대한 효과를 무엇하겠다? 단기 손익에 모두 다 반영하겠다.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자, 과거 재무제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가 된다. 그런 반면 비교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다? 단기에 모두 다 반영해버리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계 변경에서 이 단기 일괄처리법을 쓰느냐? 아니요. 현재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전진법은 단기 업적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보지 말고 우리 현재와 미래만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 변경의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전기까지는 나 강가상각방법 정액법으로 했어. 금년도부터는 정당성 입증이 돼서 정률법으로 가겠어. 그게 지금 현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더 높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의 효과는 없어요, 여러분. 변경의 효과가 있다라는 건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비교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 이후 기간으로 모두 다 무엇 된다? 이현이 된다.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자, 과거 재무제표 당연히 수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뢰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 과거는 무엇이고? 정액법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금년도부터는 뭐로 간다? 정률법으로. 그러면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고 변경의 효과는 우리 알 수가 없다겠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럼 이 전진법은 회계 변경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추정 변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류 수정 볼게요, 여러분.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했던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발견된 시점에 무엇더라?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류라는 부분을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부분? 오류가 단기분에 대한 오류이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해당되는 점표를 말 그대로 점표, 전 프로그램 때문에 점표를 하겠어요? 또는 우리는 분개라고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점표를 무엇을 하신다? 수정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수정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일에 가서 하시는 방법. 해당 일자에 가셔서 수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결산 시점에 하기도 하죠. 결산 시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류를 봤더니 단기분의 오류가 아니라 언제 거다? 과거 오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발견한 시점은 단기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 거를 단기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 단기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무제표도 다 끝났는데 내가 가서 재무제표에 대한 걸 막 뜯어고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계정과목을 정해놓고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단기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합시다. 무슨 부분으로? 당신이 과거에 처리했던 부분에 무엇이 생겼다?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전기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을 무엇하겠다? 수정하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그 부분이 이익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부분이 회사 단기 손익의 손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손실로 무엇하자?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구분합니다. 무슨 부분? 아, 중요성을 좀 따져봐라. 자, 유의적인지를 좀 따져봐라. 이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의적이거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우린 그걸 재무제표에 끌고 다니면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하다 또는 유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재무제표 신뢰성을 무엇한다? 깨버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기에는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부분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분 오류는 단기분 해당 일자에 가서 우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거 결제 다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산 지점에 가서 발견을 해서 정리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하시면 되고 근데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과거 오류를 단기 발견하면 우리는 해당 날짜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전기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이라는 부분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요. 전산회계나 전산회계 1급이나 2급은 아예 이 수정 문제를 냈죠. 근데 그게 과거 오류가 아니에요. 다 단기 오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무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과거 오류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무엇하였다? 발견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수정한 걸 우리가 오류 수정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인지 이 중대한 걸 뭐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유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인지를 꼭 확인하시라. 그래서 이게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내가 작성해서 공시가 끝난 재무제표에 신뢰성이 무엇되었다? 깨졌다. 심각하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순한 오류인 경우는요. 단순한 오류인 경우는 그냥 단기손익에 반영해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일단 보고를 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정과목도 이거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인지 손실인지로 표시를 내줘라. 다만 이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와 수정은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무엇단다?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 중대한 오류와 수정은 전기분 재무제표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면요. 우린 어디에 자본 쪽에 있는 코드를 쓰셔야 돼요. 자본.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자본에 있는 코드는 300번째 코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300번째 코드를 씁니다. 만약에 이게 중대한 오류와 관련된 수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근데 개정과목의 이름은 다르지 않아요. 둘 다 다 모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이름표는 씁니다. 그러면 내용 좀 볼게요. 회계기준 적용상의 오류. 우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기준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더라 이 얘기겠죠. 위배한 회계처를 했더라. 두 번째 회계측정의 오류. 회계상 측정이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했다. 내가 100원이라고 처리해야 될 게 1,000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더라. 그러면 정말 실수일 수도 있고 내가 금액을 늘리고 싶어서 처리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의 오용이나 누락. 고의 또는 실수로 회계에 발생된 사건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보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교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관의 재무제표의 항목은 무엇 되어야 된다. 당연히 재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본에 있는 300번째 코드를 쓸 일이 생겨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300번째 코드는 무슨 부분? 여러분 자본은 항목이 5개예요.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300번째 코드는 중대하다.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이 인여금 쪽에 영향을 주는 코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다네요. 여러분 분기문제 내는데요.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라는 걸 아예 써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업무는 뭐가 어려울까요? 어 이게 유의적인 오류야?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내가 선택해야 되죠. 그게 사실 어렵죠. 자 그럼 우리 예제 부분 볼게요. 전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강가상각비 500만원을 실수로 결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원래 여러분 결산할 때마다 강가상각비 결산세에 반영하는 게 원래 회계 기준인 거죠. 근데 그거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네요. 자 이러한 사실을 당의 의원도 초에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정 회계 처리를 하였고 당기말 강가상각비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발견된 오류가 무엇이라면 중대한 오류였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반드시 자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는 지금 비교해 보세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익인여금에 가고 하나는 영업의 비용에 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회계 처리 하실 때 우리 차변에 이익인여금 우리 프로그램상에 300건대에 있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쓰시고 그리고 대변에 강가상각뉴객을 기록하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회계 처리를 정상으로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뭐라고 쓸 거고요. 강가상각비라고 하는 일종의 비용 계정을 썼겠죠.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강가상각뉴객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 회계 처리를 우리 반영하지 못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비용이 장부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수하게 잡혀져 있겠죠. 그리고 강가상각뉴객은 누구의?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가 빠져 있으니까 자산이 무엇 되어 있을 것이다? 과대하게 계산되어 있겠죠. 이거 올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럼 과대해져 있는 자산은 우리 줄이는 방법은 대변에 강가상각뉴객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과수해서 이익이 커져 있을 거니까 그 이익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강가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계정 쓴다? 전기 오류를 범했다는 계정과목을 써라. 그리고 비용이 과수했으니까 제가 비용을 무엇 하라고요? 다시 만들라구요. 비용을 증가시켜 주시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증가가 되면 500만 원만큼 이익은 무엇 될 것이다? 감소가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차변에 무슨 부분? 손실 계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리를 맞춰서 분기를 하셔야 돼요. 글 써난 부분. 그리고 중대하더라면 제발 자본에 있는 계정인 300번째 코드를 쓰자. 그런데 발견된 오류가 중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까지 다 고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별이 되면 우리 회계 처리는 똑같다. 다만 이 계정과목의 성격이 우리 어디에 간다? 자본에 가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상에서는 코드번호 몇 번 쓰죠? 900번째의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있죠? 이 코드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기 오류라는 걸 타이핑을 쳐보시면 계정이 4개가 뜹니다. 2개는 이익인여금 쪽에 속하고 2개는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정리 잘 해주실 것. 됐을까요? 그래서 전기의 오류사항과 단기의 수정사항이 합쳐져서 우리 단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는 손익계산서로 가서 반영해서 자본에 따라갈 거고 여기는 즉시 자본에 영향을 줘서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회계 처리를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전기에 영향을 주느냐 단기에 영향을 주고 끝내느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럼 이 오류는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 그렇지 않더라. 내가 실수로 오류를 범했는데 그거 자동적으로 알아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자동조정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뭘 잘못했냐면 지금 비용이라는 부분을 회계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100을 차변에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현금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12월 31일 자에 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그거 선급이 있던데 차기 연도분이 있어 라고 해서 선급 비용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상과 비용이 오류를 두 개를 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오류를 범했다. 자 그럼 무슨 오류 범했니? 회계 처리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계 처리 누락. 근데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분들은 정상적인 처리했던 분들은 12월 31일 자에 차변에 선급 비용을 썼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선급 비용 계상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니 30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변에 선급 비용 30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 차변에 비용 100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 무엇 하시면 된다?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대변에 무슨 부분? 비용을 소멸시켜 줍니다. 30.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단기라고 하는 시점에서요. 이건 단기 시점 여러분. 단기 시점에 놓고 보면 오류와 정상을 놓고 봤을 때 오류를 범한 회사는 지금 누락한 회사는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오류의 회사는 어떻게 보셔라? 아 비용이 과대하구나. 그쵸? 30만큼 과대하죠. 그리고 이익이 무엇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이익은 과소되어 있겠죠. 딱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본 안 갈게요. 자 근데 정상으로 처리했었다면 그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 가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었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가서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정리하고요? 비용이 들어오겠죠. 얼마요? 30이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차변에 있었던 선급 비용 얼마를? 30을 정리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서 무슨 부분? 이때 가서 우리는 비용이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오류를 벙했을 때는 단기의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익이 뭐가 되어 있다? 과소한 상태로 정리가 된 거죠.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비용이 과대하게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과대하게 잡혀서 우리는 그것만큼 이용이 적게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처리를 했었다면 여기가 이익이 과소가 아니라 이익이 30만큼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익에 대한 30만큼. 근데 그 이익의 30만큼에 대한 세금 효과를 단기에 봐버리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차기에 그 30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비용 처리를 인정을 못 받는 것뿐인 거지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0이 돼서 없어지거든요. 전기에 그냥 다 정리가 됐으니까. 어쨌든 오류는 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류의 효과가 회계 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됐더라? 없어지더라. 내가 이거 누락을 했어도 또는 금액을 과대하게 했어도. 이해 되시나요? 그런 식의 효과, 그런 걸 자동적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선급 비용 계산을 누락했거나 미수 수익에 대한 선수 수익에 대한 미지급 비용에 대한 부분의 계산을 누락하거나 또는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두 개 기간 이상의 회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알아서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 회계 기간에 우리 이익이 더 크게 잡히거나 작게 잡히면서 무슨 부분? 우리 그것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내지거나 적게 내지고 그럼 그 부분이 올해는 이익이 30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익이 30만큼 적어졌다는 건 다음 연도에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자동적 오류, 비자동적 오류라는 건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 생긴 게 내가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계 처리 없이는 아예 정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걸 비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회계 기간에 걸쳐 자동 조정이 되지 않는 오류.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개 회계 처리 기간을 거쳐서 다 정리를 어떻게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의 오류라든지 유형 자산의 오류라든지 사채 오류가 있다. 그러면 사채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식의 관점이 되는 거죠. 지금 사채에 대해서 발행한 걸 들어가서 보니 저희는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했으면 발행했던 시점에 우리는 차변에 일단 받은 돈을 쓰겠죠. 그래서 현금이 90만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인자만 쓸게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사채 액면금에 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사채를 발행하면 할인하든 할증하든 액면이든 무슨 부분 이자를 줘야 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해서 무엇한다? 상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상각을 싹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는 이자, 우리 지금 주는 액면이자는 액면이자는 우리 직년제 얼마라고 하냐면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자 줄 때 상각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2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자 줄 때 정상적으로 회계처를 했다라고 하면 이자를 줄 때 정상적으로 회계처를 했다라면 차변에 우리 이자의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자의 비용은 3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편에 내가 주는 이자는 현금 1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할인 발행 자금이 대변에 와서 상각이 되겠죠? 이만큼 됐을까요? 이런 붕괴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붕괴를 안 했다는 거죠. 할인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구요? 이자 비용은 1만 정리가 됐고 상대편 대변엔 현금 얼마? 1만 나갔을 거거든요. 지금 비용이 과소 개당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채 금액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채를 발행하고 재무상태표에 가면 사채는 액면가 100이라고 써 있었겠죠? 그리고 할인 발행을 했으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이 있다고 써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90이에요. 그런데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 그 다음에 회계처리가 끝나면 사채는 여전히 액면가 얼마? 100이 되고 할인의 금액은 이만큼 상각이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는 8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92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기가 되면 사채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 1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100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락해버리면 이거 100이 될까요? 안 되겠죠. 계속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 90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됐던 시점에 사채를 상환하려고 보니 왜 90이지? 이걸 안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자동적 조정 오류라고 하는 건 사실상 회계처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잡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간이 또 단순히 한 번에 끝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년뒤에 빠뜨렸어요. 다음 연도에 발견하거나 그 다음 연도에 발견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계속 면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정리가 안 되는 오류들입니다. 그게 비자동적. 교재에 문제 하나 있죠 여러분? 예제요. 볼게요. 다음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오류 수정 중 중대한 오류는 그 발생 연도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오류 발견 연도 손익에 반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류 수정 중 중대한 오류라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 중대한 오류는 발생 연도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오류 발견 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단기 손익에는 발생한 연도 손익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발견 연도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한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고 중대한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면 그 발생된 부분의 오류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이요? 우리 과거 거에 반영주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해설을 써드렸지만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여 무엇한다? 재적성 납시라고 했어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오류 발견 연도 손익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단기 손익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볼 수 있다? 없다. 회계는 회계, 세법은 세법. 세 번째,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회계 변경의 정당성 입증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유 한 세 가지 정도 보여드렸죠. 정당한 사유. 근데 그 중에 누구요? 3번. 자, 3번이 뭐였었나요? 회계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라는 것 때문에 회계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정당성 입증을 한다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떠한 경우에 두라고 했으니까 잘못됐죠, 여러분? 네,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 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럼 이걸 왜 변경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변경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과거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느냐? 전진 쪽으로 갈 거냐라는 걸 다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 새로이 시작하는 사건이잖아요. 새로운 거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입인 거예요, 여러분. 도입.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올바른 거. 4번입니다. 4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문제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회계 기준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변형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닥 많지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의 무슨 부분이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내용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 단원평가가 있어요. 네, 그 단원평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